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업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HD 현대와 셀트리온 그룹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각각 성금 5억 원을 기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은 수해 지역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HD 현대는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굴착기와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NG와 KGC 인삼공사는 각각 성금 5억 원과 1억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SPC와 이마트24는 수해 현장과 전국자의 구호협회에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 물품은 이재민과 소방당국 등 현장에 투입된 복구 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롯데와 농심 등 유통업계에서도 지역 주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롯데의 유통구는 충북, 경북, 전북 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농심은 경북과 충북 지역의 이머전시 푸드팩 2,500세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현대백화점그룹과 오리온 역시 구호성금 5억 원과 식음료 물품을 각각 전국자의 구호협회와 청주시에 전달합니다. 구호성금과 식음료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과 대피시설 운영, 피해복구 활동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붙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습니다. 최임위는 15차례의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진화대에 이어 올해도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업계가 국내와 미국 내 충전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시그넷은 이달 미국 내 4위 급속충전기 운영 사업자인 프란시스 에너지로부터 최소 1,000기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 공급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내비 보조금 수혜를 받는 첫 계약으로 총 계약의 절반 이상 물량은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인 내비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 플러그랭크는 최근 LS사우타와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시공, 운영, 관리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러그랭크는 양사 협력을 통해 건물 설계 및 운영관리 노하우를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에 적용하고 충전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며 LS사우타는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통해 공동주택으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초당 32기가비트 GDDR7 D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품은 한층 향상된 고성능 저전력 특성을 갖춘 16기가비트 제품으로 기존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는 1.4배, 전력 효율은 20% 향상됐습니다.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품기획팀 부사장은 워크스테이션과 PC, 노트북, 게임 콘솔 등 우수한 그래픽 성능이 요구되는 응용처에서 더욱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프리미엄 그래픽 시장 수요에 맞춰 적기에 상용화하고 차세대 그래픽 D램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맞춰 공항이 더욱 스마트해집니다. 인천국제공항은 7월 말부터 출국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서비스 사전 등록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패스는 인천공항 출국 여객들이 사전에 등록한 얼굴 정보를 활용해 출국장, 탑승구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한항공은 사전 탑승 수속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외 여객 편의를 도모합니다. 2019년에 도입된 셀프체크인은 공항의 수속 카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 스스로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공항 키오스크로 진행하는 사전 탑승 수속 서비스입니다. 또한 모바일 탑승권이 있으면 셀프 백트로 카운터에서 직접 위탁 수화물만 붙이고 출국하면 됩니다. 상생금융의 실천 압박과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카드업계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상생금융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는 2,2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마련했고 현대카드는 6,000억 원 규모, 로테카드는 3,1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지원책에는 취약차주 채무 정상화, 신규대출 지원,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들은 실적 악화로 인한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로 상생금융에 동의하면서도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세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세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지경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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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경세TV